지난 2017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출간되었던 타이탄의 도구들이 다시 리커버 블랙 에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들의 실질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인 팀 페리스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들이 자신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였는지를 깊이 파헤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연구 방법은 단순히 인터뷰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꼼꼼히 관찰하며 집중적으로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타이탄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폭발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습관, 디테일한 전략, 그리고 강력한 실행력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 원칙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와 방법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성공한 사람들이 천재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1등과 치열하게 경쟁하여 이긴 사람들입니다.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소수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와 노력, 그리고 올바른 전략만 가진다면 누구나 성공이란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은 성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독자들이 타이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규칙과 공식을 넘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와 인사이트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